안녕하세요. 악당영어의 에이미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신 윌은 의지, 결심, 예측에 대한 뜻이 있었죠? 오늘 배우시게 될 be going to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 유의점이 있기에 오늘 강의를 잘 학습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be going to는 첫 번째로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꼭 쓰실 건데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된 일에 쓰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우리는 5시에 만날 거다. 같은 말로는 we're gonna meet at 5. 그 다음에 she is going to eat out tonight. 그녀는 오늘 밤 외식할 것이다. 또는 she is gonna eat out tonight. 이때 be going to를 줄여서 be gonna로도 쓰실 수가 있다는 점 눈여겨봐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자주 쓰는 미래에 대한 시제가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미 다 계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be going to를 쓰셔야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will은요, 의지나 결심적인 측면 혹은 불확실한 예측에 대한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동사 다음에 not을 쓰시고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인데요. 예문을 보시면 나는 내일 아침을 먹지 않을 것이다. 또는 I'm not gonna have breakfast tomorrow. 그 다음에 그는 내일 일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He is not gonna go to work tomorrow. 세 번째로는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 물음표 뭐뭐 할 거니? 의문문인데요. Are you going to see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볼 거니? 혹은 Are you gonna see the movie? 그 다음에 Is Amy going to come tomorrow? Amy는 내일 옵니까? Is Amy gonna come tomorrow? 평소에 우리가 정말 쓰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시제는 비고잉투를 쓰셔야지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에서는 꼭 윌이 아닌 비고잉투를 써주실 점 유의해 주시고요. 깜짝 퀴즈로 복습을 다져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번에 He is going to invite you. 그는 너를 초대할 것이다. 2번에 We are gonna go fishing this weekend. 우리는 이번 주말에 낚시를 갈 것이다. 3번에 Are you going to meet her tomorrow? 너는 내일 그녀를 만날 거니? 4번에 I am not going to read this big.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의 비고잉투를 학습하셨습니다. 윌과 비고잉투를 혼용해서 절대 쓰지 마시고 윌은 을지와 결심 불확실한 예측 비고잉투는 예정된 일 혹은 평소에 정말 무언무언 할 거다 라는 미래 시제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또 만나요. Bye! 이상하다 본 hiつ전 세 suspension often 핸드폰 Villanova 최후의ز Sev객 이렇게 라은вalı their feet losuela워진 đó 윌전히 lo하진 음 사실 cent Parad 라 읎 stad ex 제가 한국 신 app 고 nä Gesetz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